아마 당원을 확보한 모양입니다. 4만 명이 넘으면 이제 중앙선관위 의 중앙당에 대한 그런 아마 창당 이 받아들여지는 모양인데 이제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김웅 씨가 정치를 한 번 해보고 나서 아주 화글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김웅 송파구의 지역구 를 두고 있죠. 내일 총선 불출마 선언할 듯 그러니까 정치 한 번 해보고 나니까 아주 이거는 만정이 아마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났던지 또 이제 이낙영 탈당 선언 임박 그럼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 이준석 씨의 손을 잡으면서 대구의 한 시민께서 길거리에서 이준석 씨의 손을 잡으면서 보수 가 좀 뭉치 안 되겠느냐 이런 그런 동영상이 화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대구 시민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씨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구 길거리 당원 모집 에서 나온 장면이네요. 보니까 한 분이 아주 야무지게 이 시민이 이제 이준석 씨를 만나서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피력 을 했습니다. 좌파를 이기려면 보수가 뭉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준석 씨 표정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시민 같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씨가 뭐라고 답하는가 하니까 지금 대통령이 보수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내가 나서지 않을 텐데 대통령이 하는 것이 보니까 시원치 않아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시민한테 답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총총걸음으로 이제 가는데 이 시민께서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뒤통수에 대우고 있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영상에 잠겼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준석 씨 입장에서 비례대표에 나가면 지역구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지만 비례대표에서는 몇 석 얻을 수가 있죠. 몇 석을 얻게 되면 이제 본인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몇 석을 얻을 가능성도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라는 것이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투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달에 문희상 씨가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무리하게 그런 비례대표 제도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비례대표 제도가 아주 희한한 제도였죠. 그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이번에 2024년도 4월 총선도 예상이 가능하죠. 당시 이제 두 개의 그런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마이너 처리하고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 인가 한 때 옮겨줬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자유기독통일당이라든지 새벽당 이렇게 세 개의 그런 좀 우파 성격이 강한 그런 정당에서 표를 훔쳐 가지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씨가 대표를 지냈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의 자매정당이죠. 세 개의 정당에서 표를 마이너 처리하고 훔쳐 가지고 그걸 열린민주당 함께 이렇게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을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 가동해 가지고 미래한국당에게 표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신민당 함께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유기독통일당 이라는 이제 새벽당 같은 데에서 표를 세 군데에서 훔쳐 가지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을 밀어주는 그걸 이제 마음대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면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한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그런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도 보면 그때도 이제 표를 훔쳐 가지고 보궐선거가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에 창원시 성산구에서 후보 단일화가 안 됐으니까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25%를 훔쳐 가지고 60%는 정의당 후반께 주고 40% 정도 등은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도 충분히 가능하죠.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동안 이준석 씨라든지 하태경 씨 같은 경우는 선관위 대변인도 할 수 없는 역할을 그동안 자임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선관위 가 부정성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관위가 이제 그 공을 높이 인정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측도 이준석을 이용해야 할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 몇 석 정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준석 씨가 나오는 이유도 충분하게 본인 나름대로 이제 남는 장사인 거죠 이준석 씨가 보수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인간이 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좌파하고 우파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정직이란 덕목이 대단히 중요하죠 . 그러니까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 무슨 보수보수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에 러셀 커크라고 이렇게 보수주의학자로서 상당히 그런 유명세를 갖고 있는 분이 2018년도에 그동안 보수주의 아주 주요 학자들의 그런 주장이나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한 에드먼드 버커에서 엘리엇까지란 그런 보수의 정신이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미에 보니까 이 소위 러셀 커크가 이야기하는 보수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보수의 핵심 가치는 초월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고 획일성과 평등주의를 배척하는 믿음이고 다양성과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고 문명화된 사회는 질서와 위기가 필요하다는 믿음이고 자유와 재산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신념이고 법률과 규범을 믿는 것 급격한 계획보다도 신중한 계획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것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런 에드먼드 버커부터 엘리엇까지의 보수주의 철학을 잘 정리한 건데 이거 조금 이제 글이 조금 어렵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지적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더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직이란 덕목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죠 어떻든 이준석 씨는 이번에 뭐 성공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습니다 높은지 낮은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현재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계속해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관해서는 이준석 씨를 좀 밀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밀어주면은 이제 뭐 이득을 얻는 그런 제도니까 예 따뜻하고 있어요 도움대구 Senhor